우리가 무엇을 기도할까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우리의 생각 다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 다 줄게 열어 A for the kingdom 하나님 날아갈 땅에 아버지의 이름이 거릇하게 상품을 지어다 A for the kingdom 하나님의 뜻이 있다네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라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까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우리의 생각 다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 다 줄게 열어 A for the kingdom 하나님 날아갈 땅에 아버지의 이름이 거릇하게 상품을 지어다 아 for the kingdom 하나님 날아갈 땅에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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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라